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갑자기 한여름 날씨로 접어뜨린 것 같아요. 그죠? 사람도 힘들고 식물도 힘듭니다. 그 와중에 멀리서 이렇게 안젤로니아라는 아이를 이렇게 강원도 동해시에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택배로 왔는데 하나도 상하지 않고 꼼꼼하게 컵을 일회용 컵을 여기 이렇게 모자처럼 씌워서 그 포장법을 많이 쓰거든요. 저도 그렇게 쓰지만 키있는 아이들도 테이크 아웃컵을 이렇게 씌워서 테이핑 해주면 이들 안 다치고 잘 갈 수 있답니다. 날씨 안 더운 날 골라서 보낸다고 왔는데 아주 잘 왔어요. 촉촉하게 물까지 줬는데요. 하나가 100원 이하 같아요. 얘가 컵에 쌓여가지고 입장 좀 떼고 적응 한번 시켜서 제가 또 예쁘게 한번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클 정원님 너무 감사해요. 또 마음에 담아주신 것도 고마운데 이렇게 선물까지 주셔서 이 꽃 키울 때마다 제가 미래클 정원님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응원하며 가겠습니다. 이런 귀한 인연들이 있어서 큰 성과 없는 유튜버 생활이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즐겁게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구독자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수박도 보내주시고 오늘 제가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어제도 또 우리 또 카페 사장님께서 카페 사장님이라고 언니라고 불러야 되는데 또 이쁜 재단님 또 그걸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렇죠? 여러분 별로 안 궁금해하시겠지만 예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실래요? 이렇게 외목대가 목질화돼서 외목대로 이렇게 잘 키워진 아이들 저에게 주셨지 뭐예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죽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주셨어요. 저도 저희 집에 있는 하츠들이 잘 죽지는 않거든요. 안 죽이려고 애를 쓰고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선물로 받은 아이들은 더 의미를 두고 더 열심히 키우게 되죠. 제가 나중에 더 예뻐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열은 김에 제가 목베고니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목베고니아를 크게 키우지 않고 지금 이 다육화분이에요. 다육화분. 다육화분인데 여기에 제가 애가 성장세가 아주 빨라요. 굉장히 빠르답니다. 그래서 제가 삽목을 해서 키우고 있고요. 또 나눔도 여러 군데 하고 당근마켓 나눔도 하고 했는데요. 제가 키우고 있는 이 아이가 꽃이 너무 예쁘게 핀 거예요. 꽃을 몸도 작은데 이 꽃 가지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꽃을 여러 송이 피워서 너무 예뻐 보여서 제가 이 아이를 담아봅니다. 크게 까다롭지도 않고 이 정도 사이즈 제가 한 뼘 조금 넘거든요. 키가. 제가 이 아이 처음 키우면서 몸에 흉터 낸 것 때문에 굉장히 제가 미안해서 제가 흉터 있는 아이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흉터라는 것은 이 나무 막대기처럼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얘가 모주예요. 모주. 처음에 삽목을 하나 해서 키우면 얘가 키가 잘 커요. 아주 잘 크기 때문에 키가 어느 정도 크면 너무 키만 크기 때문에 이렇게 적심이라고 하죠. 다육이라 말하면. 뚝 잘랐죠. 뚝 잘라서 다시 어떻게 키우냐면 이런 분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꽂기만 하면 얘는 100% 살거든요. 100%를 넘어서 여기 밑에서 또 새순이 나오기도 하고 해서 아주 삽목도 잘 되고 키우는 재미가 너무너무 좋은 아이예요. 이런 상태로 제가 나눔을 여러 개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뚝 잘르고 나니까 이 흉터가 정말 너무너무 볼 때마다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를 그럴 때는 적심이나 뭐 이런 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 생각 없이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키워나가다 보니까 이런 흉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다육이도 그러고 이런 식물도 그러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키 클 때까지 그냥 두지 마시고 지금 현재로 이 아이처럼 이 정도 사이즈가 됐을 때는 미리 여기서 순짓기라고 말하죠. 제라늄도 순짓기를 많이 하잖아요. 키만 키우지 않기 위해서 이 아이도 그냥 꽃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 그만 키를 여기에서 멈췄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 시점보다 좀 이르다 싶을 때 벼라늄몸은 한 10cm 이하일 때 순짓기를 해줘야지만 아래에서 풍성하게 커주고 키는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아이도 이렇게 생각 없이 순짓기 한 결과물의 아이들이에요. 꽃잎이 이렇게 보면 그 상처가 하나도 안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키가 엄청 애들이 너무 잘 자라는 애들이기 때문에 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요. 웬만하면 어릴 때 보세요. 이 아이를 키우듯이 위에 흉터 없이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네요. 정말 몸은 작은데 꽃이 이렇게 예쁘죠. 더군다나 이 속에 보면 노란 술들이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 사랑스럽다니까요. 이 꽃 자체가. 그렇다고 여름을 심하게 타는 아이도 아니고 또 키우기 까탈스럽지도 않고 하면서 순둥순둥하면서 꽃은 잘 보여주는 아이. 이런 아이들이 최고죠. 뭐 그죠. 지금 더워지니까. 지금 더워지니까. 제라님들도 힘들고. 또 다른 화초들도 다육이들도 힘든 계절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보면 이렇게 순둥하게 자라주면서 예쁘게 꽃까지 피워주는 아이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 필리아 페페도 아주 잘 자라고 있잖아요. 이런 베란다에서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아이들. 스트레스 없이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을 조금 추천받아서 키우는 것도 식물 생활을 즐겁게 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벌레잡이 제비꽃도 베란다에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바깥이라도 통풍이 잘 되는 그런 환경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베란다에서 그냥 잎꽂이도 잘 되고 그런대로 크게 문제없이 무난하게 자라주는 것 같습니다. 장마철에는 통풍을 조금 신경 써 주시는 게 이 아이들이 녹아버리잖아요. 여기 연약한 아이들은 녹아버리거든요. 그런 일 없이 여름철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다육이 중에서도 이런 하월시아 종류들을 베란다 안에서 무난하게 자랄 수 있답니다. 이런 거 키우면서 스트레스 덜 받고 즐겁게 식생활하면 좋겠죠. 이 아이도 싹소름입니다. 이 아이도 삽목둥이를 키가 훌쩍 크길래 제가 여기다 하나만 딱 심어놨는데요. 이렇게 폭풍 성장해서 가지가 그냥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냥 싹소름도 베란다의 환경에서는 참 적합하게 잘 자라주는 아이거든요. 물을 그다지 더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라색 꽃이 한들한들 하니 피워주니까 너무 예쁜 아이 중에 하나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라늄을 키워오면서 길지 않은 제라늄 생활 중에 이제 또 여름이 가장 힘든 시기라는 것을 제가 또 배우잖아요. 항상 배우고 있거든요. 저는 제라늄이든 다른 식물이든 제가 박쥐라는 또 하나 저렴한 가격에 데리고 왔지만 그 아이들의 특성을 배워서 식물들을 분갈이를 해주고 그 환경에 맞추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식물이든 간에 우리 집에 오면 그 식물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어떤 흙에 어떤 물을 죽이는 어느 정도 물을 싫어하는가 좋아하는가 라는 그런 정보 정도는 알고 꽃을 키워주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또 예쁜 꽃이 또 피어서 방글방글 웃으니까 또 이 아이가 눈에 속 들어오네요. 목 100원이야. 정말 순둥하고 이쁩니다. 식초부님들도 충분히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이예요. 햇볕 쨍한 것 보다는 시원한 반그늘에서 굉장히 잘 자른 아이입니다. 제가 꽃집에서 5,000원짜리 산모기를 데려다가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요즘 아이비제라늄이 꽃을 너무 예쁘게 키워주고 있어요. 꽃잎도, 잎파리도 건강해 보이죠. 꽃이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없이 이 아이비제라늄 도 순둥한 느낌으로 저에게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면서 이런 하엽들이 마구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하엽들은 지때 지때 그때그때 잘 떼주고요. 특히나 통풍에 진짜 최고 신경 써야 될 것이 통풍과 물관리거든요. 요리제라늄들이. 여기는 벌써 한 줄기가 그렇죠? 한 줄기가 말라버렸네요. 이렇게 떼주고요. 통풍 바람길을 충분히 만들어 줘야지만 아이들이 여름 무사히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름에는 아이들이 덥기 때문에 겨울잠을 자듯이, 뱀이 겨울잠을 다듯이, 제라늄들이나 일부 식물들이 여름잠을 잔다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얘들이 움직임이 적어져요. 온도가 막 높아지면, 적정 온도가 지나면. 그러니까 물도 적게 먹고, 활동을 적게 하기 때문에 물도 적게 먹겠죠. 그래서 얘들이 쉬는 기간이라, 이렇게 휴식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이 아이들을 대할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여름을 지내게 해 주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예쁜 꽃들을 올려주고 있어서, 이제 꽃 정리를 정말 해 줘야 되는데, 참 꽃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쁜 꽃 보여주는 걸, 자, 딱 딱 따 버리고 정리해 줘야지만, 얘들도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그거 꽃이 정말, 이렇게 생생할 때는 따 주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 레드판도라도 제가 그 꽃송이를 많이 떼 줬거든요. 제가 꽃볼을 열 한 개나 올려 줬다고, 이 아이 막 놀랍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조금 시들면 바로바로 떼 버리고, 그래도 꽃볼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 엘레강스 알렉시아도, 제가 꽃볼을 정말 정리해 줘야 한다 하면서도, 꽃이 너무 예쁘니까 정리를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큰 맘 먹고 정리를 해 줘야지만, 아이들이 편하게 휴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세요. 도원시 버튼도 얼마나 예쁜지, 이러니 자꾸 꽃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스완랜드 핑크도 이렇게 예쁘게 꽃을 자꾸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잠 잘 생각이 없나 봅니다. 일전에 보여드렸던 러브체인, 콩란 이런 아이들이 다 실내에서 베란다에서 키우기 아주 적합한 식물들입니다. 환경에 맞게 키워나가면서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식집사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포트에서 피어나는 제로아늄 꽃을 보면서도, 즐겁고 행복함을 누리지 않은, 귀한 마음들이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